다음 주제도 참 많이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근간치료 중 계속 아프다고 하는데 어쩌죠? 근간치료 하고 나서가 아니라 근간치료 도중에 아프다는 거 종종 있는 일들 같은데 이럴 때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장님. 네 사실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환자분께서 계속 통증을 호소하시면 참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교환면이 확실하게 삭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페이턴시와 MAF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근간세척 시간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통증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근간치료에 있어서 교합접촉이 없고 대구치가 아니며 치근단 방사선 투과상이 있고 아팠던 적이 없을 것인 경우에 환자가 통증이 있을 확률이 아주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교합접촉이 있고 대구치이고 방사선 투과상이 없고 환자가 아팠던 적이 있다면 이 환자는 아주 아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환자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심한 통증을 갖고 오신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치료를 받고 나면 바로 안 아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약간 더 아팠다가 나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설명을 드리시는 게 좋겠고요. 비가역적 치수염과 타진의 통증이 있는 환자에게 교합면 삭제를 시행했을 때, 빨간색 그래프인데요. 중등도에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교합면 삭제를 하지 않은 파란색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빨리 적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합면을 삭제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기구 조작 및 근관 충전 후에 통증이 적었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apical patency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patency란 작은 파일로 근단공을 통과시켜서 치근단 부위를 깨끗하게 하고 개방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얇은 파일로 근관장을 그냥 1mm 오버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관 형성을 하면서 근관 내에 잔사가 쌓이게 되는데, 근처한 부위에 잔사를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patency를 시행하게 됩니다. 치근단을 넘어서까지 기구 조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patency를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통증을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관 확대가 부족해서 잔존 치수나 세균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통증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크기로 근관 형성을 하려면 각 근관의 apical 사이즈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을 apical gazing이라고 합니다. 근관 끝 부분에 직경을 재는 게 목적이고요. 마지막으로 근관 형성을 하기 전에 근단부의 직경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지 상하지를 삭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상부는 넓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 제일 끝부분 1에서 2mm의 플루트에 덴틴 칩이 묻어나온다면 오른쪽 아래 모식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관의 minor diameter의 터치는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파일 끝부분에 플루트의 덴틴 칩을 확인하는 과정을 비주얼 gazing이라고 하고요. 이걸 확인한 후에 major diameter의 크기를 판단하는 tactile gazing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tactile gazing의 목적은 nighteye k-file을 사용해서 근관장까지 들어가는 가장 큰 사이즈의 파일을 찾는 겁니다. 그것과 동일한 팁 사이즈의 로터리 nighteye 파일로 final shaping을 하면 근관 형성이 끝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5번 nighteye 파일로 비주얼 gazing을 확인을 했어요. 끝에 잔사가 묻어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30번 핸드 파일이 근관장까지 들어가는지 일단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30번 파일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더 이상의 확대가 필요 없겠죠. 그냥 25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30번 파일이 근관장까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30번으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번호까지 들어가는지 35번까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30번이 들어가는데 35번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30번 크기의 nighteye 파일로 근관장까지 성형을 하면 근관 형성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AF를 다시 한번 결정해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추가적인 근관 세척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nighteye 파일이 닿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아주 복잡한 그런 근관계라고 그러죠. 루트캐널 시스템을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인 근관 세척을 시행해서 조금 더 소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관 치료하는 중에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아플 수 있군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막상 이렇게 닥쳐와서 이렇게 환자분 아프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약이라도 좀 써볼까 하는 마음에 진통제나 항생제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아주 액티브하게 퍼스가 나오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항생제를 쓸 이유는 없고요. 진통제는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근관 치료를 한 3, 4년 전에 받은 적이 있는데 저는 치료를 잘 해주셔서 그 다음날 아침에 좀 욱신욱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보프로펜을 먹고서 바로 괜찮아졌었는데 환자분에 알러지가 있다면 타이레놀이나 이런 걸 드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근관 치료 영역에서 진통제에 들어가 볼 초이스는 이보프로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명으로는 애드빌이라든지 이보프로펜 계열을 복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환자분들한테 무조건 한 2, 3일 정도는 많이 아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안 아프면 제가 좀 명의가 될 수 있으니까. 2, 3일을 말씀드립니까? 네, 2, 3일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조금 덜 아프면 그렇게 오랫동안 안 아팠는데 이러면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환자분들한테도 괜찮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많이 아프셨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그러면 환자분들이 아프긴 아팠는데 많이는 안 아팠는데 아니, 괜찮아요. 그 정도는 아닌데요. 하면은 이제 내가 원래 이게 많이 아픈 건데 이렇게 많이 안 아프고 내가 치료를 잘 받고 있구나 그런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여쭤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 이틀로 설명하는데 내일부터 바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아마도 경험 이것도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근간치료 중에 막 플레이옵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요? 제가 1년차 전공일 때 플레이옵을 몇 번 경험해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건 경험해보셨군요. 네, 네. 주로 어떤 경험이 아니었을 때 플레이옵이 발생했냐면 실월치, 네크로틱 케이스에서 처음에 첫날에 근간을 깨끗하게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산칼슘을 억지로 밀어넣었을 때 플레이옵이라는 게 여러 가지 기전이 있지만 세균이 치근단을 넘어갔을 때 잘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날에 특히나 네크로틱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근단 바깥으로 세균이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크라운다운 테크닉으로 충분하게 근간을 깨끗하게 해준 이후에 둘째 날부터 수산칼슘을 적용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플레이옵이 발생했다면 환자분께서 굉장히 놀라실 수 있거든요. 막 붓고 아프고 그러니까 예후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안심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할 건 없으니 그냥 루틴하게 근관장 다시 한번 측정하시고 깨끗하게 근관 소독하시고 진통제 처방을 해주신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낫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지 이게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임시 가봉을 하는 방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세균이 뭐 다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임시 가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코튼만 넣는 건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퍼스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 예전에 오픈시켜서 보내라 커튼만 넣고 보내라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커튼만 넣고 보내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방법이고요. 왜냐하면 아예 열어놓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커튼 때문에 막혀서. 그래서 아예 열어놓는다 하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않으면 합니다. 다음 날에 바로 내원하셔서 충분히 하셔야겠고 원칙적으로는 열어놓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적절한 두께라든지 더블 실링이라든지 이런 거가 차이가 있나요? 캐비톤 같은 경우는 최소 3.5mm 이상의 캐비톤이 있어야 적절한 실링이 유지된다는 보고가 있고 그 두께로 실링을 했을 때 약 3주간 그 실링이 유효하다는 그런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아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3.5mm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에 코튼팰렛을 넣으신다면 코튼팰렛을 최대한 근관 입구에만 넣으신다든지 최대한 다져가지고 부피를 작게 해야 이 3.5mm라는 두께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제 근관치료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중치도 있겠지만 크랙도 꽤 있을 텐데요. 크랙치아를 치료하는 프로토콜 그리고 어떤 경우에 근관치료를 하는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랙 환자에게는 먼저 반드시 발치 가능성을 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쟁의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철저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고요. 환자분께서 간혹 가다가 정말 나는 확실한 치료를 원한다 그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발치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환자분께서 계셔가지고 발치를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먼저 크랙, 금이 간 거는 육안으로 관찰을 쉽지 않습니다. 방사선 사진과 CT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이 간 치아의 진단은 환자분의 증상에 의존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아에 금이 간 경우에 특징적인 증상은 날카롭게 느껴지는 통증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한 번 생긴 금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합력에 의해서 금이 점점 치아 뿌리 쪽으로 진행이 되고요. 어느 이상 진행이 되면 치료가 불가능해서 발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두 파절 혹은 치관 파절은 저희가 치료를 할 수 있지만 불완전 치관 치근 파절 그리고 완전 치관 치근 파절과 같이 치근 그러니까 뿌리 쪽으로 금이 넘어간 경우 뿌리까지 금이 진행된 경우에는 발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치관 치아의 머리 부분에만 국한돼서 금이 갔는지 아니면 뿌리까지 넘어갔는지 임상적으로 알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잇몸이 덮고 있기 때문이죠. 금이 간 치아 치료 과정을 증상이 없는 경우에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치아를 다듬어서 임시 크라운을 씌워서 증상을 관찰을 해봅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으면 최종 크라운 치료로 넘어가면 되고요. 증상이 있다면 근관 치료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근관 치료 후에 증상이 없게 되면 이제 최종 크라운 치료로 넘어가면 되고요. 근관 치료 후에도 증상이 있게 되면 발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 조금 더 심플한데요. 근관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고 근관 치료 후에 증상이 없으면 최종 크라운으로 넘어가면 되고 증상이 있으면 발치를 하면 됩니다. 자 금이 간 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금의 진행을 막는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확실한 사용 연한을 보장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끔 환자분들께서 저한테 여쭤보세요. 이거 이렇게 치료하면 몇 년 써요? 그러면 저는 그거는 모르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사라져서 크라운 치료를 완료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한 번 치료를 잘 완료하고 크라운 치료까지 했는데 3개월 만에 뿌리 끝까지 뼈가 다 녹아서 발치를 하셨어야 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미리 환자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얼마 못 쓸 거라고 예측이 되는 그런 예측 인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발치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인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크랙 환자는 웬만하면 제가 엔도 신경치료, 근관치료를 해서 살리는데 이거는 그냥 발치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펄펄플로어, 즉 치수광 저 바닥에 크랙 라인이 있는 경우 그 경우는 발치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금이 가 있는 부분에 치주낭이 깊게 4mm 이상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미 뿌리까지 금이 진행이 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발치를 권유드리고 시행하고 있습니다.